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렸어요?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은비가 병원을 다니느라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왜요? 은비가 어디 아파요? 어디가 아픈데요? 많이 아파요? 내일도 병원에 가야 돼요 내가 같이 가는 게 좋겠으면 내가 갈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진영 씨 미국으로 떠나는 거 알고 있어요? 언니! 형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요 네 왜 여기 앉아 계세요? 할 얘기가 있어서 들어가 언니 은비 많이 아파? 병원 갔다면서 괜찮아 들어가 형부 저 먼저 들어가요 어 그래 들어가자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뭐냐 베러오느라 은비야 또 멀쩡한데 왜 병원에 갔어? 어디가 아파? 어디 안 아파 근데 왜 병원 갔어? 안 아프게 되잖아 걱정하지 말아 우리 분들 괜찮을 테니까 아아 배고파 엄마 밥 언제 먹어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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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유전자 검사도 유전자 검사도 잘 받도 치료도 잘 받도록 힘내자